5, 6, 6, 7, 8 죄송해요 저 때문에 망신만 당하고 미안해요 나 때문에 망신당한 거예요 우리요 좀 더 열심히 연습해서요 쟤네들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놔요 아크님 나 작가님이랑 꼭 가보고 싶은 데가 하나 있었는데 황 남았을 때 그러고 보니까 우리 통성명도 제대로 안 했네요 저는 황금피예요 금시 여기서는 요가만 남았을 때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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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